고소한 들깨의 향이 아주 좋고요. 영양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고구마 순이 가장 또 많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고구마 순 하면 영양이 정말 좋아요. 수용성 식이섬유 많죠. 특히 비타민 A, C, E를 항산화물질이 가장 많은 비타민이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져 있고 또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도 많이 들어져 있어서 많이 드시면 좋은 고구마 순이고요. 원래 고구마 순이 이건 껍질째 드시면 좋지만 빛깔이 너무 진하고 좀 이렇게 억세니까 보통 이걸 벗겨요. 벗길 때는 윗부분이 아니라 꼬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져요. 껍질도 좋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남겨놓고 그냥 쓰시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꼬리 쪽에서 윗부분으로 이렇게 벗기셔야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끓는 물에 소금 한 작은 술로 하나 정도 넣으시고요. 끓을 때에 다듬어진 고구마 순을 넣어서 5분 정도 삶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파 한 0.5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대파는 어스드어스타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대파 홍고추는 혹시 있으시면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홍고추 하나 정도만 있으시면 쓰세요. 또 씨 지저분하면 이렇게 조물조물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서 쓰시면 되니까. 물기를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서요. 긴 것만 한 번씩 좀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것만 한 번 잘라주셔서 이렇게 빼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팬에 들기름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국간장 있다가 한 스푼 들어갈 텐데 약간 넣겠습니다. 국간장도 그래야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약간의 간이 되게 그리고 고구마 순도 넣어서 볶아주시면 돼요. 고기맛은 익을 정도로 고기가 이렇게 완전히 색깔이 다 변할 정도로 익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볶은 다음에 대파하고 홍고추 빼고요. 국지깔게 썰은 양파도 같이 넣어서 찜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볶았으면은 두 컵의 물을 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2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지금 거의 20분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커피 들깨가루가 6큰술이에요. 오늘은 들깨찜이기 때문에 들깨가 한 6스푼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찹쌀가루는 2큰술 들어갑니다. 뜨거운 데에 찹쌀가루 이런 게 들어가면 뭉치기 때문에 물 3스푼 넣어서 이렇게 잘 풀어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20분 끓였습니다. 여기에 들깨, 습찹쌀가루, 물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일 텐데요. 대파와 홍고추 넣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마늘 1큰술 해서 볶을 때 한 3분의 2 정도 넣고 지금 이제 나머지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한 5분 정도만 익히면 되니까 아까 고기 20분 이상 끓였죠? 그리고 고구마 순도 20분 이상 끓여서 충분히 부드럽게 물렀기 때문에 이제 들깨, 찹쌀가루 넣어서 약간의 농도가 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볶을 때 제가 국간장 조금 넣었잖아요. 한 숟가락 쪽이 조금 넣고 지금 이제 나머지로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한 중불에서 서서히 한 5분 정도만 익혀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국물을 좀 촉촉하게 원하시는 분은 국물을 조금 더 잡아서 국물을 촉촉하게 익게 하셔도 되고요. 찜처럼 이렇게 그냥 하시려면 이 정도의 농도를 하셔도 돼요. 고소한 들깨의 향이 아주 좋고요. 영양도 좋고요. 여름철에 고구마 순이 또 제철 식재료니까 들깨향 진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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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